2021년 5월 7일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 77kg 나가던 모습이다 지금 똑같은 77kg 모습이다 근육량 체지방 차이다 66kg까지 뺐었다 장렬 님들이 장난치라고 하니까 살 찌우지 않습니까 이번엔 진지하게 끝까지 빼버릴 거니까 장난치지 마십시오 팔꿈치 쫙 펴고 견갑 당겨 오른쪽 힘이 여전히 많이 세다 당겼으면 밀어야지 턱걸이를 다시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 기준을 세웠다 1. 완전히 축 늘어진 상태에서 가동 범위 끝까지 당기 2. 당겼을 때 등 말리지 않고 최대한 가슴 펴고 당길 수 있게 3. 좌우 힘 밸런스가 상당히 큰데 최소화 시키 이렇게 10개 당기는 게 1차 목표다 혼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근육문들의 피드백 필요합니다 장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